안녕하세요. 저는 알파카 월드 사육사 최단디라고 하고요. 저희가 4일 연속 애기가 태어났어요. 월, 화, 수, 목 태어났는데요. 지금부터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. 우리 요즘에 알파카가 4일 연속 태어났는데 우리 이 친구가 제일 먼저 태어났어요. 월요일에 태어났고 이름은 여름이라고 합니다. 우리 이 친구는 월화 소목 중에서 화요일에 태어난 친구고요. 팔색깔이 회색빛이 돌아가지고 오묘한 친구예요. 특히 여기 눈이랑 코가 분홍분홍해서 손님들한테 엄청 인기가 많아요. 우리 이 친구 엄마 이름이 쭈띠예요. 그래가지고 이 친구 이름은 쭈띠입니다. 우리 쭈띠는 사람이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옆에만 있으면 옷 가지고 막 장난치고 그래요. 우리 이 친구는 수요일에 태어난 친구고요. 특징은 이렇게 조동아리에 귀여운 사랑점이 하나 있는 거. 아주 귀여운 친구예요. 우리 이 친구는 목요일에 태어난 친구고요. 이 친구가 유독 작게 태어났어요. 그래서 저희의 사랑을 등록받아서 이렇게 출발합니다. 이제 우리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엄마 이름이 라테예요. 그래서 애기 이름은 마리아입니다. 라테는 마리아. 라테는 마리아입니다. 院사에서 를 한 번 더 뱅시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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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